안녕하세요. 스킨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강의를 맡고 있는 박정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누구나 싫어하는 비만에 관한 비만의 정의, 비만지수 뽑는 거, 그 다음에 비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만의 여러 가지 병원에서는 비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비만에 대한 재반사항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성인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비만한 걸 외형만 울퉁불퉁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혈관을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떤 장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외형 쪽으로 삐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무너진 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비만은 또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먹은 양에 비해서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에 따른 여러 가지 비만의 정도가 틀린데, 예전에는 뭐냐면은 참 그 아들, 뚱뚱한 아들 지나가면 너무 잘생겼다, 두둑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뭘 얘기를 합니까? 얄싹하면 얄싹할수록 더 멋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남자들도 요새는 비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컨셉을 잡죠. 그래서 결론은 비만은 먹은 양보다 나가는 양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체내에 어딘가에 쌓여서 그것이 병으로 가거나, 아니면 외형적인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비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모와 모계와 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증은 모계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부모가 다 비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80%, 85%가 비만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계가 비만이다, 이러면 거진 60%의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계다, 이러면 한 40%, 이런 어떤 요율적인 부분. 그래서 내가 내 부모가 뚱뚱하다, 비만이다, 이러면 나도 비만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하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거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부계에 의한 요인, 모계에 의한 요인,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모든 게 나눠지죠. 그래서 내적인 요인에는 호르몬이라는 게 아주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호르몬 중에서도 우리가 급히 온 호르몬, 그러니까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내가 뭔가에 경직되어 있고, 뭔가에 가벼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 코티솔이나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 이러면 만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성화가 됐다는 것은 끊임없이 얻은 것에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를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예 못 먹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는 먹는다, 이렇게 해서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은 내가 어떤 모임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조절을 하지 못하는 조절 중추,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한 비만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신경전달 물질이잖아요. 그죠? 신경전달 물질에서 크렐린과 렙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바란스가 안 맞았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여러 가지 비만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직업을 뭐를 갖느냐가 되게 틀려지죠. 그죠? 어떤 분은 아웃사이드로 많이 돌아다니고, 열량,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살이 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요새 직업군들이 다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동차라는 거를 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못하고 체내에 계속 축적되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도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백색지방이냐 갈색지방이냐.